자 그럼 말이죠 미리 받아둔 고민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문자사연 유땡땡님의 사연 각색 해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우 당신 뭐해 아 진짜 미치겠다 아우 내가 좀 살려도 아우 진짜 아니 바지에 손 놓고 뭐하는 거야 아 니가 내 것도 어떻게 하는지 진짜 아 가져버리지 아우 진짜 아 죽는다 죽는다 어머어머 어머 당신 손톱 그거 봐봐 왜왜왜왜왜왜왜 손톱 밑에 피 꼈어 피 아우 나무래도 이러다 죽을 건가보다 내 묘비에 이렇게 적어줘 홍성우 선생 곤지름으로 곤지름으로 제상때다 아 뭐래 신소리하는 거 보니까 덜 가렵지 같이 치료받기 시작했는데 왜 당신만 안 낳냐고 난 진작에 다 나았잖아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봐 아 진짜 또 신경질 낼 때 더 가려도 돼 더 가려봐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에이치 잡아 뜯어야지 에이치 어머어머 누구 좋으라고 잡아 뜯어? 뜯는 건 안 돼 작아도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누구누구누구 꽈치왕자 Y공주 우리 남편 좀 살려줘 자 열렬히 윤땡땡님의 고민사연이었습니다 한균 남성 청결제 일단은 챙겨드리고요 고민사연을 토대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세컨타임 두 번째 시간 성병에 관한 진실 혹은 오해 사연 안에 이제 곤지름이라는 이 병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후후 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콘딜러 아니 콘딜러 말하면 잘 모르잖아요 성기사막 사막이라고 하는데 아 곤지름이라고 대부분 다 알더라고요 또 희한하게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 산호차처럼 이렇게 뽀송뽀송뽀송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튀어나오고 있거든 닭벼슬처럼 브로콜리 아 브로콜리라면 되겠다 브로콜리 같은 게 조그만하게 막 이렇게 우리 과추에 많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남자들한테 흔하게 생기는 거죠 이 저번주에 말씀드렸는데 뭐 임질라고 클라미디아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일 흔한 성병으로 하면 이게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또 바이러스 감염이긴 한데 헤르페스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우 남자분 제가 아는데 수술하는 경우가 지금 한 만 명을 봤는데 남자분 중상도 없고 이렇게 외내부터 있었는데요 걱정 걱정하면서 있으면 우리 곤지름이라는 게 한두 개 있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곤지름아 이게 곤지름이 한 3, 40개 이렇게 진짜로 막 뒤덮은 경우도 봤고 정말로 보면 조그만하게 두세 개 한두 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자기 또 이렇게 과추 밑부분에 그 다음에 털에 가려져 있으면 이거 제모하기 전에 잘 모르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렇겠죠 제모하고 나니까 드러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보면 그래서 상당히 좀 흔하게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뭐 사연 속에서 이제 봤는데 엄청 좀 괴로운 것 같은데 증상이 보통 간지러움도 있지만 보통 무증상이 되게 많죠 그래서 모르는 경우 많아요 맞아요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무증상이 가장 많고 씻다가 안 만져지던 게 갑자기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손끝에 오돌돌돌한 게 잡혀가지고 거울을 보면 이게 뭐지 여드름은 아닌데 뭔가 조그만 사막이 같은 게 튀어나왔네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여성분들은 가장 많고 남성은 성기가 보이니까 눈으로 보지만 여자분들은 씻다 발견을 하게 되고요 얘가 우리 지난주에 말했던 HPV 예방접종 있잖아요 그 주사를 맞으면 예방이 되는 바이러스이기는 한데 성관계로 옮기는 하고 크기가 작은 게 여러 개 있는 사람도 있고 커다란 정말 브로콜리만 한 게 몇 군데 달려있는 사람도 있고 막 왕관처럼 귀두에 막 씌어져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헬멧처럼요? 네 그리고 항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 항문에요? 근데 어쨌든 이걸 알고도 치료 안 한 분들이 있다는 게 그게 더 신기한 거죠 아 그래요?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수술하다 발견하면서 이거 있는 거 몰라서요라면 반은 있는 거 알았는데 뭐 그냥 증상도 없고 그냥 같이 지내고 같이 살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반은 털에 가져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위에 12시 방향에서는 보일 텐데 뭐 6시 방향이라든가 옆에 있으면 굳이 막 이걸 뒤집어 안 보잖아요 그렇지 지하 쪽으로 있으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밑에서 숨어있는 애들이 잘 자라고 있죠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게 남성 성기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오돌돌돌해지잖아요 좋을 것 같아 이 말을 하려고 했죠 또 보내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었던 적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혹시 제거를 안 한 게 아닌가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슬픈 일이고 근데 그게 아 그게 좋을 거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모양이 되게 보기 싫거든요 이게 아 그렇구나 그 꽈추에 보면 이게 막 닭 뼈처럼 브로콜리처럼 나가 있는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숫자가 많으면 좀 징그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자존감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불편 안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숙제를 해야 될 때는 보통 컴컴한 장소에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 잘 안 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냥 서로서로가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꽤 많은 거죠 근데 이거 성관계로 옮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치료를 해야 된다고 제가 수술하면서 뭐 이렇게 다른 거 키우는 것도 하지만 그거 막 지지고 있고 해야 되고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하고 있죠 치료는 또 되게 쉬워요 아 쉬워요? 다행이다 그냥 레이저로 없애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점 빼듯이 그 사막이 다 소작해버리면 되거든요 네네 꼭 병원 가서 치료하셨으면 좋겠네요 심지어 이거 실비도 되고 보험도 되거든요 보험도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치료하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분들은 저희가 아까 뭐 24절기 얘기했는데 그랬던 건 또 김지연 원장이 또 소작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또 다행이네요 대농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공사가 커지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 된 거예요 스토리가 어떻게 뭐 밖에서 걸린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는 닭이 먼저니까 달걀이 먼저니까 애매한 것처럼 뭐 잠복에 있는 거 니 건지 내 건지 알 수 없을 거고 솔직하게 이거는 뭐 언제 감염됐는지 이게 뭐 태어나자마자 말도 안 되지만 딱 둘이 육아를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딱 결혼을 시켰다 그러면 무에서 육아 창조해져서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살다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얘가 누구한테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결혼하기 전에 전신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퍼펙트하게 네거티브인 걸 확인하고 하더라도 뭐 100% 밝힐 수도 없는 거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니 건지 내 건지 따지는 게 아니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뭐 니 건지 내 건지 어쨌든 간에 서로가 걸려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명이 울마 왔고 혹은 둘 다 울마 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뭐 그런 이야기 했지만 성병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뭐 저희도 뭐 얘기하면서 이제 솔직히 얘기하라 하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또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일 팔아먹는 게 찜질방이 찜질방을 팔아먹고 맨날 애꾸던 찜질방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비겁한 변명이죠 어떻게 그 친구는 그 곤지름인가 그 친구는 저기 뭐야 잠복근무가 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고 지내는 경우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몇십 년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게 이게 정말 최악의 경우는 음경암이라든가 항문 쪽에 이제 암으로 발전할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의사생활을 하면 짧은 의사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제일 큰 병원에서 딱 한 케이스 받거든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딱 한 케이스 받고 두 케이스 받기 못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암으로 자라고 할 정도까지는 이게 무지하지 않는 이상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더 강가를 하죠 이렇게 음경암 걸릴 수 있어요 남자들한테는 항문 쪽에 암 생길 수 있어서 말해봐요 뭐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하고 그러나 지금 10년 동안 증상도 없는데 그렇지만 이 곤지름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약간 여성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거니까 자기가 있으면 또 이렇게 숙주가 될 수 있잖아요 치료를 하시라는 임신 중에는 막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치료하기 힘든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곤지름 같은 경우는 일단 감염이 되면 거의 잠복기가 짧아요 거의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얘가 일단 피크를 찍어요 피크를 찍어가지고 많이 늘어난 후에 다시 좀 줄어들고 남아있는 애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일부 뒤늦게 잠복기에 있다가 발현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로 분명히 다 소작을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숨어있던 애들이 뒤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또 제거를 해서 한 번 감염된 애들이 올라오는 기간 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여러 번 제거를 해야 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곤지름도 저야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자기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걔네들도 더 올라오지 않을까요?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는 있죠 어쨌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으니까 우리 어떤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들어오면 우리 몸에는 경찰이 출동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내보셔서 다 우리 몸이 건강히 지내는 건 지금도 싸우고 있다가 다 이기는 건데 독한 놈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군대가 파업했을 때 갑자기 균들이 몰려들어오면 갑자기 망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물론 면역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당연히 여기서 뜨거운 퀴즈 하나 나갑니다 과추황자 내주시죠 OX 퀴즈로 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변기를 통해서도 성병이 옮을 수 있다 옮을 수 있으면 O 아니면 X 이 정도면 이제 뭐 다 알 텐데요 그렇죠 이게 옮을 수 있으면 성병 안 걸린 사람이 없겠죠 전국에 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힌트보다도 뭐 다 알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순진하게 속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아 나 사실 진짜로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 너무나 믿어 와이프나 남편 너무나 믿어 내가 뭐에 걸리잖아요 내가 혹시 그때 거기 공중병이 되게 더러웠는데 거기서 울맞던 건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저 그 목욕탕 되게 찝찝했는데 거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환자분들이 있으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근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지원 원장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과추형 뭐 그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양반도 내가 저기 뭐야 사람들 많이 쓰는 화장실 가서 소피를 봤는데 내가 이게 안 좋은 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소피 타고 올라와서 내가 성병된 것 같아 이런 양반들이 있거든요 소피 타고 올라왔다 형님 오줌 넣으면 오줌 빨 속도 보시죠 이렇게 그게 균이 옆에 붙어있어도 점막이 침투하기 전에 그냥 물을 다 씻게 내려오죠 당연히 아 그렇구나 어떻게 그 물을 다 연어도 아니고 그걸 튀어 올라갑니까 아 걔가 무슨 타잔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어도 아니고 자 이거 뭐 됐어 황기야 그러니까 걔가 연어냐고 연어냐고 어떻게 타고 올라와 거꾸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이제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되는 유료 모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타임 시간 본격 29급 뜨겁다 못해 될 것 같은 성 고민 클래스 업계 탑2 홍성우 김지훈 원장과 함께합니다 과추왕자 Y공주 자 뜨거운 문제 정렬 화요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문자 하나 보고 갈까요 3893님 예전에는 매독이라는 성병으로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20대 중반 방황을 좀 하던 시기에 매독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치료하는 게 은근 까다로웠거든요 과추왕자 Y공주가 매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 매독이라는 그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었고 지난 시간에도 뭐 띠형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매독에 걸리면 코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이전에 보면 왕들이 막 돌아가셨을 때 매독으로 돌아가셨을 때 애들 얘기 많긴 많잖아요 자세할 수는 없지만 이름도 무섭잖아요 매독이라니까 그래서 약간 좀 이름 자체도 무서우니까 약간 좀 더 이렇게 나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치료가 어렵진 않아요 까다로운 거는 보통 개인 병원에는 그 주사제가 잘 없어요 벤자신 페니실린이라는 성분의 약인데 보통 대학병원에 가야지 있다 보니까 개인 병원에서 진단을 하더라도 대학병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 주사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한 절차가 조금 복잡한 거라 또 하나는 검사를 할 때 병원에서 하는 거는 선별검사예요 확진검사가 아니라 선별검사가 뭐 어떤 이야기예요? 그냥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거야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어라고 보는 게 선별검사인데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후에 정확하게 진짜 있는지를 확진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내리고 그 이후에 추가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가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좀 까다롭다라고 느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근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성병이 많이 줄었나요? 매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매독 말고 쉽게 말하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매독 같은 경우는 거의 볼 수도 없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건 간단하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주사 맞으면 되고 이따라도 세 번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매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조심하라는 게 안 하라는 게 아니고 임질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임질은 근데 아까 말한 저번 주에 말씀드린 비인균성 요도염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요도염이요? 임질은 줄어드는데 클라미디아가 증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성병이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되고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성병이 줄어든 게 아니고 많이 줄어든 애들이 있는 반면 새로 생기고 흔해지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반면 바뀌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매독이나 임질이 많았다면 요새는 이런 게 보기 힘들고 클라미디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 플라즈마라든가 제니탈리움 다른 쪽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단 채널이 다른 쪽으로 바뀐 거네요 유행이 바뀌었죠 유행이 지나갔죠 좀 더 심각하고 더 증상을 많이 일으키는 균들보다는 약간 증상이 미미한 그러한 균들이 더 유행을 타고 있는 거죠 성병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렌드가 있는 요새 매독은 요새 추세가 안 했죠 매독 걸리면 좀 촌스러운 거죠 이제 옛날 성병인 거지 저는 근데 경험이 아니 많이 미천하지만 제가 20대 30대에서 매독 프라이머리를 걸려와가지고 물론 저는 한 번 못 봤어요 이전에 걸려있던 분이라든가 모르고 있어가지고 한 40대 50대에서 양성이 나와가지고 정밀검사 돌려봤는데 아 이번에 약간 매독이 의심스러우니까 원래 매독인지 아닌지 본인이 모르면 치료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잠복 매독 혹시 의심되니까 치료를 한다든가 혹시 신경확증 증상이 생기면 그런 큰 병을 보내서 허리에다가 구멍 뚫어서 물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뇌척소에 검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경내도록 하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입원해가지고 추세 계속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는 교과사학적으로만 있지 액티브하게 손에 발진 생기고 꽈추에 괴양 생기고 이렇게 온 경우는 저는 솔직히 한 번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성관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추세는 바뀌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 앞서 내드렸던 뜨거운 퀴즈 문제가 뭐였죠? 네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변기를 통해서도 성병이 옮을 수 있다 자 옮을 수 있으면 O 아니면 X였습니다 자 정답은 뭡니까? 꽈추합냐? 정답은 X였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굳이 다시 한 번 앵콜할 필요가 없죠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여성분들은 특히나 공중화장실 가면 변기도 안 닦고 쓰신다면서요 보통 네 스쿼팅 하죠 스쿼팅 그러니까 다 그렇게 스킬이 있는데 굳이 변기에 닿을 일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 그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집에서 쓰던 우리가 얘기하는 변기가 아니면 밖에서는 일을 잘 안 보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잘 안 보는 경우고 우리 남자들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소변이 많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소변도 앉아서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은 안되긴 안됐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그 남자들은 항상 이렇게 그 총 꺼내기가 쉬우니까 네 네 네 그런 편리함은 좀 있죠 꺼내기 쉽나요? 네 부럽네요 알겠습니다 뭘 또 부럽습니까 자 이 코너는요 의학적인 뭐예요 윤피해? 네? 아래에 있고 싶어요? 깜짝거루? 더 깜짝거루? 네 작년에 한 번 갔는데 올해 한 번 가야죠 그러니까 아하 새해 앳땜으로 인기몰이로 한 번 갑시다 우리 망정도 나왔는데 망정도 나왔는데 24집 기회 중에 뒤끝 있네 뒤끝 자꾸 이러시면 두 번째 손가락 얘기 끄네요 정답자 몇 분을 뽑아서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곡표 꼭 확인하길 병기를 통해서 전염이 안 되는 거죠 괴담처럼 믿지 마세요 실시간 질문들을 바로바로 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과초형 만나보죠 네 4858님 신랑의 고안 속에 한쪽 방울이 한 알씩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두 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토탈 세 알이 있는 건데 이상 있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이게 저도 전문의는 아니지만 제가 미리 질문을 보고 왔었으면 마음이라도 가볍을 텐데 당황스럽네요 진짜로 타자도 3알이 있거든요 근데 3알은 처음인데요 물론 이분은 진지하게 질문을 하셨을 텐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고안은 아닐 가능성이 100%라도 하면 안 돼 전 세계에 고안 3개 있는 분이 100명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낭종이라든가 물주머니라든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낭종이라고 하는 것이 물주머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환자 입장에서 어? 이거 뭐야? 그러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촉진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음파 보시면 그냥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보면 이게 안에 딱딱한 고용물인지 아니면 정말 물주머니 차있는 아무 의미 없는 주머니인지 그런 건 아니면 그런 전문가 저 같은 비뇨과에서 하면 제가 만져봐도 알 수 있죠 얘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전우산을 따져봐야 돼요 이분이 정강 수술을 했으면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또 뭉쳐져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관에도 물주머니가 잘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음랑 수종이 돼가지고 음랑에 싸는 주머니가 또 물이 차가지고 볼록해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고안 자체가 세계에 있는 경우는 전 세계 100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드문이지 않을까 그런데 병원 가셔서 간단하게 검사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구슬이 3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파워가 그냥 세질 것 같고 그런 느낌 왜냐하면 저장고가 탱크가 3개 있으니까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타이슨 전성기 때 한 명하고 저 같은 사람 3명하고 싸워봐야 타이슨 한 명이 낫죠 당연히 그렇죠 제대로 된 2개가 있는 게 낫는 거지 3개에서 봐야 필요 없는 거죠 당연히 아무 의미가 없죠 진짜 3개 다 타이슨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된 2개가 있는 거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3개가 불어오신가 보네 약간 우리 또 피디님이 불어오나 보네 셋 다 타이슨이요 와이공주 질문 좀 가죠 네 0804님 지금 12주에 들어간 임산부 남편인데요 혹시 성관계가 가능한가요? 정자가 자궁 수축을 일으킨다는데 콘돔 사용 없이 해도 될까요? 제발 꼭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급해요 관계가 급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 임신기간의 성관계는 금기가 원래 아니기는 하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약간 만사인 경우에는 하면 안 돼요 곧 진통이 생기거나 준비가 안 된 상태 내지는 거의 한 8개월 정도 돼서 조금 있으면 달이 차는데 완전히 달이 안 찼을 때 그럴 때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때 만약에 질 내 사정을 하게 되면은 그 정액 자체에 정자가 아니라 정액 자체에 자궁을 수축시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조기 진통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자궁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수축이 일어날 확률이 높진 않지만 임신 말기로 가면은 그게 수축으로 이어질 확률이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예 안 하셔야 하고 그 전 기간이라도 혹시 모르니까 웬만하면 질 내 사정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관계하는 거는 상관은 없고 그리고 물론 12주라 하더라도 임신 합병증이 있는 경우 부정출혈이 있거나 태반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는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 정상적인 임신이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만삭 그 전에 그래도 이때는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8개월에서 9개월 이때요 완전 만삭은 아닌데 거의 커져 있을 때 그때는 수축이 생겨버릴 수도 있죠 자 우리 과주영 문자 왔습니다 네 4432님 60대입니다 밤이면 계속 발기되는 증상 이거 병인가요? 이거 즐거운 병 아닌가요? 질병이 있어요 또? 질병이 아니고 질병 질병이네 질병이 아니고 질병 60대인데 밤이면 계속 발기되는 증상 자랑하는 겁니까 지금? 어르신 괜찮았습니다 어르신 아니면 형님 괜찮은 거죠 근데 병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밤에 어떤 뭐 뭐라 해야 되죠? 아니 혈액순환이 말 그대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밤에만 되고 낮에는 안 된다고 낮에는 바쁘고 잘다보니까 안 될 수 있고 밤에는 또 온갖 생각이 또 야릇해지니까 될 수도 있는 거고 60대에 밤이면 발기가 잘 되거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질병입니다 질병 질병 질병하세요 질병이 아닙니다 질병입니다 형님 질병하세요 약 올리는 거예요? 네 김땡땡님 자궁 적출 수술을 해도 성관계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성관계는 질로 하는 거고 자궁으로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자궁이 있든 없든 성관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성이 절정을 느끼는 부위 중에 하나가 자궁 경부거든요 자궁 경부로 좀 잘 느끼셨던 분이라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절정을 느끼게 연습을 하셔야죠 근데 성관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60대 형님을 잊을 수가 없네요 네 지금 다른 질문이 귀에 안 들어오시죠 지금 저는 안 듣고 계셨네요 네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편집이네요 자체 편집 당했어요 자 노래한 곡 듣죠 김경호의 밤이면 밤마다 자 과추왕자 홍승우 원장 와이공주 김지현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좀 읊어보죠 정땡땡님 아내가 건강검진으로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병원에서 요실금이 의심된다고 검사를 다시 하자고 했다네요 너무 충격이라 그냥 왔는데 나이가 40대 됐는데 벌써 요실금이라니 요실금이 나이에 상관 생기나요? 그리고 진단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는데 근데 이분은 이렇게 정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요실금이라는 게 뭐 어쨌든 보갑성 그 다음에 과민성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절박성 요실금도 있고 그 다음에 범람성 어쨌든 간에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오줌이 약간 실수라는 게 요실금이잖아요 근데 어떤 요실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만약에 보갑성 요실금이라 하면 뭐 이렇게 자연 분반을 많이 했을 때 골반적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보갑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요도는 여자가 짧거든요 이렇게 다 4cm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밑에 골반적 근육이 딱 요도가 움직여주고 이렇게 과하게 움직여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헐거워지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오줌이 새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보갑성 요실금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검사가 되게 복잡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보험 관계 때문에 보갑이 120 이상 돼야지 보험이 되고 뭐 큐팁 테스트 해가지고 여자 요도에 연봉 같은 거 꽂아놓고 이렇게 기침시켜가지고 움직이는 각도 보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소변이 새고 정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갑성 요실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절박성 요실금이다 그런 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방광이 가민해지니까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약물로 치려야 되고 정말로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또 범람성 요실금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나이 때는 안 맞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보갑성이랑 절박성 둘 중에 하나지만 하나는 필요하면 약물이랑 생활습관 치료 아니면 수술해야 되고 하나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일단 뭐 필요하면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사를 하는데 혹시 뭐 운동 같은 거로도 이렇게 피처링이 되나요 원래는 만약에 보갑성이 다 치는데 약간의 애매하고 괜찮다 아니면 약간 심하지는 않다 그러면 그게 케겔 운동 자체가 스코트 하면서 케겔 한다든가 케겔 운동 자체가 어쨌든 골반적 운동을 강화시키는 게 케겔 운동이거든요 일행을 바꾼 게 그래서 그런 걸 하라고 되어있는 거죠 생활습관 바꾸는 것도 케겔은 또 우리 김도양 형님이 조상님이죠 아 그분이요 케겔 전도사입니까 뭐 예전서부터 이제 뭐 많이 하면은 얼굴빛도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과학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남자들은 일단 조류도 좋고 진짜로 그다음에 이게 우리 남성의 활력에도 좋다고 교과서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한 3초에서 5초 정도 해가지고 한 10번 정도 해서 한 하루에 3세트 정도만 해라 하면 30번인데 그걸 왜 못하지만 형님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팔굽혀펴기 한 30번 하는 게 뭐 그게 운동이라고 했지만 안 돼요 안 되거든요 10개도 안 해요 30번만 하면 남자들 진짜 가슴 나오고 꽤 괜찮잖아요 이렇게 안 되거든 그런 것처럼 케겔도 저도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도 잘 못하는데 지금 저도 이 방송하면서 한 번도 안 했거든 잘 안 돼요 우리 과추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눈 좋아지려고 먼데 봐라 이것도 그거 안 하잖아 잘 못하죠 몽골 가면 시대 5.0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쉽진 않아요 약간 자 김지원 원장한테 문자 왔습니다 네 이 땡땡님 여성은 난자 수가 정해져 있어서 난자 수만큼 생리를 하게 되고요 난자가 모두 폐경되면 폐경이 오고 자연적으로 갱년기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난자 배출을 맞는 피임을 하게 되면 나와야 할 난자가 안 나오는 거니까 폐경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게 되는 건가요? 폐경이 늦어지고 갱년기가 늦어진다면 피임을 하는 게 좋은 건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태어날 때 난자를 갖고 태어나니까 여자는 이거를 다 쓰면 폐경이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갖고 있는 난자를 다 배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경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난소 자체가 늙어서 난자를 내보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난자들도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얘들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맨 처음에 정해놓은 전제가 틀린 거죠 난자를 다 쓰지 않아도 폐경이 되기 때문에 피임약을 먹어서 배란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소가 늙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 즉 아무런 소용이 없다 현재 의학으로 폐경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노화가 되고 자연적으로 몸이 변화되는 거는 그거는 신이어도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우리 안티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안 늙게 하는 거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막 획기적이겠다 단순하게 탈모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강남구는 저 거라니 제 거라니 강남구는 아무도 못 들어와야겠다 울타리처럼 제 겁니다 30살을 딱 봤을 때 20살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어떤 그러한 의학기술이 있어야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데 어쨌든 노화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 건 현재 없고 이걸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슬픈 거죠 약간 우리 텔로미어로 해가지고 유전자에는 우리 끝나는 유전자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계속 연구하지만 우리가 유전자 몇 분의 몇을 알겠어요 수백만 원의 일도 모를 텐데 지식이 우리는 인간은 유한한 거고 노화를 이렇게 노화가 안 되게끔 약간 늦추면서 이렇게 즐겁게 수능에 가는 거지 나는 늙는 게 싫어 폐경을 안 하고 싶어 아니면 남자도 뭐 꽈추가 계속 힘이 좋고 싶어 그건 안 되고 최대한 늦추면서 건강에 사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아까 그 60대 형님 대단하십니다 질병님 질병님 이분 한번 오실까요 사사삼이니 나와주세요 광고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뜨거운 면 지석열 화요일 코너 과추왕자 Y공주 홍성원장 김지원 원장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네요 얘기 다 못한 것 같은데 오늘 막 연어랑 질병 이야기 말하다가 다른 또 질문을 못했네요 많이 남아있어요 숙제가 엄청 많네요 진짜 말할 게 참 많은데 여기도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아니 두 분은 뭐 이제 뭐 여기 이제 뭐 성 관련해서 이제 저 주인공이시지만 뭐 그런 쪽으로 뭐 갑자기 뜨영이 생각나는 게 뭐 아 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고민스럽더라 이런 거 있나요 혹시라도 아 설마 있어도 말하겠습니까 진짜로 아니 그래도 뭐 예전에는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렇더라 저는 진짜 없어서 말을 안 해요 진짜로 아 노프라블룸 아 저는 오히려 반전하는 것 같아요 아 줄병이에요 아 줄병이에요 강남산호가 이거야 쉽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 전 얘기하기가 싫은 애가 자기예요 뭐 질병하시니까 제가 연어입니다 연어 아니 와이프도 없으신 분이 자꾸 어디 가서 그렇게 질병하시는지 이전에 두간 애는 없는 거죠 성달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와이프 자고 있다고 잠잤다고 제가 이미 그 와이프는 왜 이렇게 주무세요 항상 홍콩 가있습니다 지금 통풍 와있다고요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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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정떼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자 오늘 끝곡입니다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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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